안녕하세요 오늘 두부김치 두부김치 랑라이 견과류 김 아오리사과 풀사과 석류주부입니다 같이 식사하세요 한참 빙백 한번 volunteered 고춧가루 둘을 후라이패내 기름을 두르고 집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한 끼 식사로는 그리 살도 찔릴 것 같지 않고요. 최고일 것 같아요. 계란 후라이 하나는 하루에 계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. 계란이 내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. 계란도 김치와 함께 성류주 여성에게 좋지요? 편의점에 가면 얼음컵이 500원이에요. 사다가 성류즙 한 2개 정도 넣고 물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여름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. 빌빌리 이번엔 두부김치와 밥합계 생겨됩니다. 얼굴이 잘 나오네. 으흐흐흠 으흠 오 얌이 얌이 으 으 으 계란 라이여 계란 라이여 계란 라이여 계란 라이여 하루경과 호주 그리고 아문도 제가 좋아하는 사과. 오늘 아오리 사과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